아... 미안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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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? 나 빼기? 아... 이거 피해지해! 이모 할머니! 어... 어휴... 이것들... 우리 오랜만에 왔으니까 뽀뽀해야지! 이모 할머니한테 뽀뽀! 어... 어... 아이고... 잘 지냈어? 네! 아니 이게 누구 소리야! 이게 누구 소리야! 어? 아휴...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구! 너 때문에 애간장이 다 녹고 없어 이거사! 참 엄마는... 애간장이 다 녹고 없는데 어떻게 아직 살아계슈? 지금 그런 헛소리가 나오니? 언니... 언니는 엄마처럼 애간장 말고 다른 거 녹아서 없어진 거 없어? 아휴...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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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 저런 저런 저런... 철닭선이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올라와 이거사..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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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딴, 아이고. 아이고, 주말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이딴가. 어우, 매워. 입을 살짝 벌리고 있으면 덜 매워요. 정말이요? 정말요. 혀? 효과요. 효과 있어요. 에이, 사면 그렇다고 진짜 효과가 있으냐고. 바로 한국 식당에 일했을 때 배웠어요. 입으로 숨 쉬면 덜 매워요. 그래요? 덜 매워요? 에이, 똑같아요. 이리 저요, 제가 할게요. 가서 쉬어요. 나 정말 가서 쉬어도 돼요? 네. 어? 어, 미수야. 찾았니? 어디서? 아, 기가 막혀. 우리 뭐, 왜 이렇게 철이 없니? 알았어, 미수야. 수고했어. 어? 아, 살았다. 아, 살았다. 아, 살았다. 어디예요? 집이요. 집에 왔어요. 이모님도 같이죠? 혹시 안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을까봐요. 이모님이요? 이모님이 성격 좋으신가봐요? 할머님이랑 어머님은요? 됐어요. 그동안 마음 아프고 마음 줄였던 거 다 잊어버려요. 고마워요. 고맙단 말로는 너무 부족할 만큼 고마워요. 좀 쉬어요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럴게요. 고마워요. 어, 현우야. 뭐하냐? 양치질. 넌? 난 술 마신다. 술? 누구랑? 혼자 마신다. 혼자? 조미수. 너 내 친구 맞냐? 내 친구면 오랜만에 SOS다. 빨리 나와라. 너 항상 내 국조대원이었잖냐. 난 네 쓰레기통이고. 빨리 나와라. 네가 커플링을 끼니까 이상하게 SOS가 잘 안되는데. 오늘은 좀 나와라. 너 요새 데이트하는 여자이시면서 왜 날 나오래? 그 여자를 불러야지. 수진 씨. 너 오늘 안 나오면 내가 삐지.